요즘 핫스맨이 테이고에 재미들린 거 모르는 친구 없지? 즐겜하면 테이고 테이고 하면 핫스맨이지? 핵 때문에 지치고 화나는 거 영상 보고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가자. 생존일 때 무조건 이기는 꿀팁도 짱짱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한다고. 형 오랜만에 생방 왔어요 유튜브는 항상 보고 있지. 배그 영상은 안 보고 디아 영상에다가 댓글 남기대 거의 1년만에 왔지 엎드려 뻗쳐 벽보고 손들고 있어 48시간 동안 디아 너무 재미있어 왜 디아 재밌지 아니 저분이 오래된 시청자 거든요 어느 순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디아 채널 댓글을 남겼더라고 참다 못해서 디아 시작했다고 정신 나갈 것 같다고 일단은 베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서 디아 해도 되죠 형 요즘도 시참하나요 나 이제 시참 안 해 채널 커서 대신 듀오권이라는 걸 드리지 어 크크이야 형 성공했네 둠쨍 둠쨍 둠쨍이 아 저거는 먹어야겠다 여기 적 앞에 있어 액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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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디서 샷 땡기는 거야 아야 찾았다 야 여기 이 틈으로 쏜 거야? 하여튼 그냥 추잡스럽게 게임하네 필살기 미안 미안 하여튼 그냥 추잡스럽게 게임하네 와 잠깐만 저 핵이야 100% 잡았다 이겼다 아 아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와 여기서부터가 밀고 가는게 너무 힘들다 엄폐가 너무 멀다 자기장 진짜 죄가 어떻게 들어가죠? 아무나 한곰 천상금 만원 오케이 아야 누구야 난 자가재세동기도 있는데 나는 총을 이걸 갖고 있어 친구야 어때? 넌 AK들고 있구나? 자기장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블루존 술탄을 던질게 콜? 기절했네 어떡해 이게 심리전이다 자 마지막 장면 한번 볼게요 이 친구 이제 사운드도 들리고 여기 들어갔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탄으로 잡은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갈걸요 술탄? 여기를 맞췄으니까 와 정확했죠? 와 이거 대박이다 제가 여기다 술탄을 던졌어요 이 친구 자가지세동기 있어서 안 나간거야 그리고 제가 성광을 여기다 계속 던졌어요 이 친구가 블루존 술탄을 같이 맞은 거예요 이 딱 각이잖아 그쵸? 저를 제외하고 그리고 저는 위에서 누가 죽였다고? 맞아 깔끔하게 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렇지 잡는다 어머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격포 나오긴 하나요? 드랍률 좀 안 좋은 듯 일단 들어가자 어? 으응? 뭐야 이거? 일단 나는 들어가겠스요 없나? 온다 보내 망했다 세웠다 오 가깝네 이렇게 주면 너무 좋지 온다 어머 놀랬지요 나도 놀랬으요 여섯 명 분명히 적은 여기 근처에 있다 악스파이 발동 어딘가 있는데 분명 아 자기장 애매하네 아 저 바위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죠 막아 시안을 막아버렸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 좀 천천히. 이 친구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. 연막탄을 저쪽에서 던졌어요. 제가 나무쪽으로 푸시하려고. 이 친구가 나무 뒤에 있을 것 같아서 화면병을 던졌거든요. 나오게 하려고. 이 친구가 이제 슬슬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치킨까지.